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11분 막 향해 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따라 더 밝은 미소가. 결국 우셨어요 산타가. 왔어요? 지금 아직 열흘 남았는데요 산타 오려면. 제가 보니까 연준이 산타입니다. 파월이 지금 산테클로스 모자 쓰고 지금 루돌프 타고 그러고 온 거예요? 네 이미 오셨어요. 눈이 안 왔는데도 벌써 급하게 저보다 더 급하신 것 같아서. 성격이 좀 급했다. 퍼플리즘에 입각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릴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뉴욕 증시가 모두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지표를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다들. S&P하고 나스닥이 연중 최고치 또 경신을 했고요. 아마 연준에서 내년 말 점도표가 예상보다 더 낮게 지금 보면서 대부분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주, 인하 수혜주들. 특히 빅테크라든지 금융주, 리츠, 금광주,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주시장을 이끌어 와줬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금리가 수익률이 벌써 18BP가 또 떨어졌어요.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4% 밑으로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올해 안에 4% 밑으로 돌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게 거의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고요. 금 가격 상승하고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상황은 계속 더 안정화가 되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의 성과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는 어제 있었던 밤새 있었던 FMC의 영향이었는데 그건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네 맞습니다. 종목별 이슈, 이 내용이 바로 담으셨네요. 기준금리 동결과 또 경제 전망, 점도표 다양하게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들이 많죠. 네 제가 그건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두 번째 넷플릭스부터 할까요? 넷플릭스가 어제 같은 경우에 다른 빅테크 종목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내년도에 광고 수익에서 디즈니 플러스를 추월할 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구동료하고 사실 광고료가 대부분 수익에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넷플릭스가 11월 달부터 비밀번호 공유를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안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결국은 지난 3분기에 약 900만 명의 가입자가 증가를 해버렸어요. 저랑 같이 비밀번호는 서로 나눠쓰지 못하는 거죠. 한 가구당 하나. 만약에 다른 가구가 들어온다 그러면 추가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그게 뜬대요. 공유할 수 없다고 판법이 뜬대요. 지금 벌써 뜹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들어와 있고 미국은 이미 시행을 3분기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 쪽으로 옮겨오고 있어서 시행이 한국도 됐고요.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11월부터 광고가 없는 요금제를 월 7달러를 올렸어요. 광고가 없는 거예요. 광고 없는 요금제를 올리고. 네. 7달러를 올렸더니 비싸지니까 반대로 광고 지원 요금제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러면서 광고 수입료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픈 상황이죠. 사람들이 비싸지니까 광고 좀 보면서 그냥 이거 수신을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게 2024년에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광고 수익이 한 9억 1,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넷플릭스가 이 수치를 넘어설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어제 좀 주가가 3.89% 이렇게 올랐습니다. 제가 어저께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가 베이직 요금제를 없앤다라는 기사도 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건지 제가 뉴스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맞아요. 광고 없는 베이직 멤버십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떠났던 사람이 다시 이거 가입할 수 없다. 맑아버리고 더 비싼 걸로 봐. 네가 한 번 떠났지? 우리 배신했어? 다신 가입할 수 없어. 이런 느낌입니다. 소비자들한테 좀 약간 안 좋은데. 갑질하는 것 같아요. 갑질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그리고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기업 수익이 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그리고 넷플릭스가 그동안 시청 시간 그러니까 각 콘텐츠마다 이 콘텐츠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시청 시간이잖아요. 저 공개를 안 했는데 최근에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작가들이 파업을 하면서 우리도 시청률이 높은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더 수익 쉐어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데 봤더니 비영어권 콘텐츠 중에서 한국의 콘텐츠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뭐 더글롤이나 이런 유명한 콘텐츠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와 K-콘텐츠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또 곧 오징어 게임이. 오징어 2. 2 나오죠. 네. 나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넷플릭스의 기계력도.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고요.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계속 장중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나왔어요. 결국 지난번에 자율주행 보조장치 오토파일럿의 안전성이 문제가 됐잖아요. 판결에서. 그래서 리콜을 200만대를 하겠다. 결국 지금 미국에 있는 차량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악재로 나왔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뭐랄까 좀 약간 기술적으로 잘하는 게 동시에 악재가 나올 때는 꼭 호재를 하나 또 발표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젠2가 어제 공개가 됐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때다 하면서. 이때다 싶으니까. 왜냐하면 젠1 나왔을 때는 혹평이었거든요. 애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맞아요. 문제가 있었다. 그거 뒤에 약간 누구 붙잡고 있는 것처럼 있었잖아요. 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랬는데 이번 젠2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괜찮게 지금 보고 있고요. 시연 영상에서 보니까 스쿼트를 제대로 하는 모습이 나왔다. 스쿼트요?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균형을 잘 맞추면서 이 정도까지 발전되어 있다. 그래서 아텔라스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앞으로 테슬라는 이 로봇 휴머노이드를 제조작업에 사용할 계획이고요. 제조할 계획. 나중에 유용성이 입증되면 시중에 판매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화이자인데요. 유일하게 전자초록 웹에서 몇몇 종목들이 좀 하락했는데 헬스케어 쪽에서는 화이자가 좀 크게 하락했죠. 네. 어제 하락한 종목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그중에 화이자가 눈에 띄게 주가가 6.72%가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급락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24년 실적 가이던스에 실망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내년도 매출을 585억 달러에서 610억 달러로 지금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는데 이건 2023년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번에 430억 달러에 인수할 시젠이 있거든요. 시젠의 매출을 포함시켰다. 시젠이 한 31억 달러 정도 매출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젠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대신에 EPS는 한 2.5달러, 2.2달러 정도로 지금 봤거든요. 이것은 올해가 한 1.6달러인데 되게 높게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딱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갖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EU도 그럼 매출이 왜 이렇게 줄 거냐. 매출 얘기도 보면 코로나19 관련된 백신 상품의 판매가 감소할 거다.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올해 이미 다 하향 조정된 건데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빠진 게 최근에 들어서 제약주들이 있거든요. 제약주들의 어떤 전반적인 약세라든지 플러스 돼서 2026년부터 미국의 건강보험 시작되면서 10개 종목에 대해서 국가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얽혀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주가는 10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승장 보니까 화이자 지금이 살 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다. 나옵니다. 과연 지금이 살 때인지는 왜냐하면 대충 5년마다 한 번씩 뭔가 팬데믹 비슷한 게 나오니까 2020년에 나왔잖아요. 2025년에 뭐가 나온다는 뭐 그런 음모론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는 금관 관련한 기업들이나 비트코인 가격도 밤사이 많이 올랐죠. 결국 어제 달러가 약세 기준으로 다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의 수혜주 중에서 금관주하고 비트코인 관련 주들이 상승세가 엄청나다. 예를 들면 뉴몬트도 5.8% 로얄골드도 5.09% 바리골드는 한 6.6% 코인베이스는 한 8.2% 올랐고요. 마라톤 디지털스는 한 12% 비트팜지가 한 16% 뭐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은 여기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기초자산 가격이 오른 것보다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 이유는 기초자산이 오르면서 동시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 같은 경우에 2천 달러 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금관 주식들의 가격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를 해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을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오르면서 실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거래량이라든지 매수세가 늘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된 종목들이 기초자산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상태가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에 관한 지표들 발표가 또 몇 가지 있었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대에서 0.9% 상승을 했어요. 시장 전망치가 1.0%인데 더 둔화가 됐고요. 10월 달에는 1.2%였어요. 이거보다 더 둔화가 돼서 시장이 좀 안돌렸다. 그다음에 11월 그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년제비 2.5% 상승을 했거든요. 10월 달에 2.8%보다 더 둔화가 됐습니다. 결국 이걸 보면 11월 달에 국제 유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이런 인플레이션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에 더 하락을 둔화시키는 데 요인은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원유 재고도 어제 같은 게 425만 9천 배럴이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한 63만 배럴 정도 감소하는 거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를 하면서 아마 향후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둔화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드디어 밤사이 시장을 끌어오르게 만들었던 FMC 회의 내용을 또 간략하게 브리핑해 주시죠. 다른 것보다 9월 달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이번에 발표된 수치들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될까 그게 가장 눈에 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제가 경제 전망치를 먼저 볼게요.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을 2.8%까지 완화되고 내년 말에는 2.4%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9월 달에는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3.2%까지 둔화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대로 더 낮췄습니다. 연준이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치를 벌써 연말까지 12월 달에 한 번 더 발표 남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실업률은 9월 달에는 연말까지 한 3.8%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1%로 상승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둔화가 되는 게 눈에 보인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 전망률을 연말까지 해서 2.6%로 성장률을 지금 잡았거든요. 9월 달에는 2.1%를 잡았습니다. 더 높게 잡았어요. 그리고 내년도 2024년도는 경제 성장률이 한 1.4% 성장할 것이다. 약간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골디락스 라든지 연착률에 대한 시나리오는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표 발표된 거 전망하는 수치를 보면 분명히 이것은 연착률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옐런 재무장관은 이미 미국 경기가 연착률 향해 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어제 언급을 하셨으니까요.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첫 회는 지금 점도표를 잠깐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2023년 점도표 보시면 위에 일렬로 그냥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빨간 거 치시고 보면 점도표가 결국은 4.6%로 나왔어요. 내년 2024년도 말에. 9월 달에는 5.1%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 번 기준금리 인할 수 있다. 지금 상황 본다면. 그런데 4.6%로 본다면 아마 세 번은 더 금리를 인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가장 크게 시장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 의원들도 지금 19명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보시면 한 4%에서 5% 내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확실히 연준 의원들도 비둘기파적 스탠스로 지금 많이 전환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녹화 한 번 보시면 이번 발표된 내용들이 확실히 시장에서 산타델리를 이끌 수 있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망이 조금 더 좋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분위기가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까지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상품고에서의 페드워치를 보니까 2월 1일이죠. 2월 1일 날 FMC 회의에서는 25BP 인하 가능성을 한 16%로 아직까지는 그때는 아니다. 그런데 3월 21일 날 회의에서는 인하 가능성을 25BP 인하 가능성을 64%로 올렸어요. 시장은 3월 달부터. 밤사이에 갑자기 또 올라간 거구나. 확 바꿔버린 거죠. 시장에서는 빠르면 3월도 할 수 있다. 시장의 기대는 이미. 그렇죠. 지금 벌써 콩밭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많이. 마음이 급하죠. 콩밭에 가. 이게 왔다 갔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죠. 3월 얘기가 50% 이상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60%로. 60%까지로. 3번을 하면 3월, 6월, 9월 정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369. 369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69는 누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시장 기대치는 이렇게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내년에 피벗 되는 것은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금 더 갈 수 있겠냐. 앞으로 시장은 그렇습니다. 3번 할 거냐. 계속 점도표가 수정되면서 혹시 4번, 5번 이렇게 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도비가 좀 하락했어요. 이것만 잠깐 간단하게 볼까요? 네,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전망치에 대해서 매출은 50억 달러요. 그다음에 EPS는 한 지금 4.27달러로 시장에 부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구글 생성형 챗보신 바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른 매출이 많이 기대되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꼼꼼하게 월가의 소식을 정리해 주신 그래너리 투자자분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